간밤 나온 국내외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 증권 본부장, 유동원 본부장과 LNS 로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간밤 나온 해외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열린 2차 평화회담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한꺼번에 6계단씩 낮춰 강등했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된 후 미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WTI 기준 전날보다 배럴당 2.6% 하락했지만 당분간 국제유가의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뱅코브아메리카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까지 제재하면 유가의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한 인텔이 다음 주 독일에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인텔은 향후 10년간 950억 달러를 들여 유럽의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첫 번째 해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신용 등급이 6단계나 한꺼번에 강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루브라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 투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정크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엄중하고 조정된 제재와 러시아의 의무 이행 의지를 둘러싼 상당한 우려 때문에 국제 채무의 어떤 상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디스는 BAA3에서 B3으로 강등을 했고요. 또 피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추가 제재 가능성 등을 얘기를 하면서 BBB에서 B로 6단계나 낮췄습니다. 서방세계가 지금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를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루브라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80 루브라 달러에서 118 루브라 달러로 급격하게 평가 절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을 하기도 했었죠. 또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국가 총생산 GDP를 전망치 성장률 2%대에서 7% 감소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 추이를 보시면 120 지금 추가로 더 올라갈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천연자원이 많은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러시아 RTS 지수는 현재 시점에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일시적으로 보시면 610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서 지금 937 수준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것이 기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현 시점에서 PER를 보거나 PBR을 보거나 ROE를 봤었을 때 3.5배, 0.6배, ROE 16%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싸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돌려보는 잔존 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로서 계산을 해보면 적정 가치가 지금 현재 금리가 20%죠. 그리고 신흥국 평균 리스크 프리미엄을 7% 반영했었을 때 적정 가치는 마이너스 48%입니다. 만약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까지 감화하게 된다면 11%로 올리게 되면 가치의 92%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러시아 투자는 삼가하시는 것이 옳겠고요. ETF 투자는 현 시점에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투자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시장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지금 핵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 급등하고 있는데 뱅코브 아메리카에서는 유가 200불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좀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까지 좀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은 200불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또 아무래도 200불까지 올라가면 투자에는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좋은 위험 요소가 아니고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보시면 에너지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상 타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유지가 될 경우에 서방세계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WTI 유가 선물을 한번 보시면 일시적으로 116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었죠. 지금 투자은행들이 얘기하는 것은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2008년 산업재 버블 사이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 곡식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수출량이 전 세계 수출량의 약 28%가 되고요. 우크라이나는 보시면 옥수 생산량이 세계 3위, 해바라기 생산량이 세계 1위, 감자 생산량이 세계 4위 등으로 지금 생산 부분에 있어서 총 식량을 인구 6억 명분을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4,400만 명의 10배가 넘는 양이니까 그만큼 수출에 차질이 일어나면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1970년대, 1980년대의 미 연준이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렸던 시기와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금리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악재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CRB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와 대비해서는 좀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인덱스 자체가 과거의 고점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CRB 인덱스를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과거의 45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위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S&P 500의 적정 가치를 우리가 지금 구해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려서 3%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지금의 상승 여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5%까지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3%까지 올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국내에 유일하게 상장된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 킨덱스 러시아 MSCI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모든 지수에서 러시아 주식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ETF 역시 사실상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애플이 개발하는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한국산 FCBGA 기판이 탑재됩니다. 애플은 연내 애플카 공급망 선정을 마무리하고 시제품 개발에 돌입하는 가운데 현재 국내 한 기판 업체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기판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아파트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와도 추진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중국에서 공식 방역됩니다. 이는 사드 사태로 한할령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 방송 규제 심의를 통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 첫 번째 뉴스도 러시아 관련 뉴스인데요. 그것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뉴스입니다. 러시아 증시 반등을 좀 노리고 국내 유일한 러시아 ETF 상장지수 펀드에 자금을 좀 부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속수무책 여기에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 자금들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상황이 좀 쉽지는 않게 됐습니다. 일단 MSCI가 결국 철퇴를 날렸는데요. MSCI가 자사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수 내에서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0.0001의 가격을 적용하게 결정하면서 국내 유일의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 ETF죠.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입니다. 상장 폐지 위험에 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킨덱스는 잘 아시는 대로 한국 투자신탁 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상품이죠. 일단 어제 저녁 때 한국 투자신탁 운용이 회사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로 기초 지수 산출 관련 중대 사유 발생 공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러시아 시장 재분류, MSCI가 원래 이머징 마켓에서 스탠얼론으로 재분류를 한다고 바꿨고요. 그리고 추가 사항이 MSCI의 모든 지수 내에서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0.0001의 가격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동상품의 기초 지수도 포함된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적용 기준일은 3월 9일 종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적용 기간은 MSCI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상품에 대해서 이번 MSCI의 정책 적용 여부도 적용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일단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에 대해서 이번 MSCI 정책 적용 제외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답변이 오는 대로 재공시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 관련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좀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매번 매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폐지 우려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놨는데 이 상품 자체가 기초 지수 성과를 교환하는 장외 파생 상품이죠. 이거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수 산출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상관 개수의 미충족 혹은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상대방의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ETF가 상패되는 상황이 거의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의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당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MSCI의 회사에서 요청한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나는 이걸 지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난 이게 없어도 되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회사 공지사항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인 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애플카 뉴스 조금 짚어보도록 해야겠죠. 어제도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기는 했습니다. 사실 애플카 하면은 시장에서 좀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뉴스긴 한 것 같아요. 애플카에 한국 FCBGA 기판을 탑재한다. 벌써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고 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황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얼마나 지금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며 지금 어떤 업체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카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죠. 애플카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FCBGA 기판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일반적으로 기판 종주국이라고 하면은 대만이랑 일본이거든요. 대만이랑 일본을 따돌리고 우리나라가 선정되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애플은 연내 애플카에 대한 SCM이죠. 보통 이제 공급망이라 부르는데 이제 공급망 선정을 마무리하고 시제품 개발에 돌입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한 기판 업체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FCBGA 기판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이제 공식 확인이 됐고요. 이 FCBGA 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부가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어떤 완성에 정말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애플카 실무진과 샘플도 주고받았고 보통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 시험이죠. 이거까지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진척이 됐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FCBGA 기판 같은 경우는 제조사의 수요 예측 실패 그리고 IT 이쪽 수요 기기가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급자 현재 지금 우위입니다. 수급 우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찍으면 찍어내는 수로 그대로 매출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사실 미리 좀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기판 자체가 굉장히 공급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 좀 우리는 확보를 하겠다 그런 의미고 일단 애플카는 2024년도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충분히 부품을 좀 확보를 하고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 자료에 따르면 FCBGA가 이 기판 자체가 2026년까지도 공급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애플에서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미 확보하는 느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과 대만 업체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빠른 기술 개발 그리고 납품에 대한 대응 속도가 우리가 이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빠르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카 수혜주 그리고 FCBGA 관련 수혜주 좀 봤습니다. 덕산하이메탈, LG인노텍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조 원대의 어떤 FCBGA 쪽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대덕전자, 이 네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혜주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짧게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헌 본부장님, 오늘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전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한다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하지만 상반기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 시 추가 매수 기회로 3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요? 네, 일단 저는 한마디로 준비해봤습니다. 3월 달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제 남은 거는 3월 FMC다. 이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3월 FMC 이제 조만간 달려옵니다. 내일 어저께 파월 의장이 이번에 25BP 가능성을 자기는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했는데요. 어쨌든 3월 FMC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돌발학지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특별한 이슈 없으니까 지금은 올라갈 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밀릴 때 여러분들이 계속 비중을 맞춰가시는 전략 일단 3월 달 FMC까지는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이 겹치네요. 일단 하락시마다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략 제시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유한타 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